어 이건 뭐야? 이건 눈. 눈 하는 건데. 자. 어머. 어머. 어 눈도 이렇게 닦아주는 거야? 그치 눈꼽이 끼니까. 그걸 뭐 소독이야? 뭐야? 약간 그런 비슷한 거지.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. 그런 거 있어? 응. 병원에서 받은 거야? 아니면 뭐 산 거야? 이거 샀지. 병원에 가면 팔아. 그런 데도 자고. 아주 정성이네 정성이야 그냥 빨리 키우는 게. 깨끗하게. 깨끗하게. 가만히 있네? 응. 좋은가 봐 또. 깨끗하게. 놓지도 않아. 이렇게 해주고. 자 눈 닦았어. 가만히 있어 주디. 어. 어디다.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. 기다려 마지막에 나왔어. 이따씩 닦는 거야? 응. 자 일로 와. 이게 이렇게 이불로 하면 가만히 있어요. 턱도 닦고. 코도 닦고. 얼굴도 닦아주고 한번. 자 전체적으로 한번 닦아. 자 이렇게 닦아주고. 그리고 맨 마지막에 코끄녕을 닦는 거야. 이렇게 한번씩 다 닦았어. 그리고 맨 마지막에 코끄녕을 닦는 거야. 어머. 엥 그러잖아. 봐. 어. 어. 시커메가 나오지? 뭐야 얘. 이게 하루 밖에 구경하니까. 먼지가 코끄녕으로 들어가는 거야. 이렇게 뾰족하게 해준 다음에. 가만히 있네. 응. 닦는 건 안 하고 그래. 이거 봐 이거 봐. 안 보여. 어머 왜 이렇게 시커메. 이거 왕거면 나왔어. 코딱지도 봐주는 거야 생각해보니까. 어. 코딱지도 봐줘. 고양이 코딱지도 봐줘야 돼? 아 진짜. 어머어머. 이거 잔색이네. 너는 뭐였는데. 진짜. 어머 계속 나와. 닦지. 엄마가 가만히 있는데. 가만히 있지. 응. 어구 드러워라. 어구 드러워라. 응. 자 봐봐. 코. 코. 어구 됐어. 이 정도면. 됐어. 됐어. 이제 마무리는 이걸로 갔다 또. 밟아. 손도. 오지마이씨. 자. 이쪽. 이쪽. 자. 됐어. 자 이제 마무리 합시다. 등도 한번 닦아주고. 폰 닦은 걸로. 자. 티슈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합시다. 등을 그루밍을 못하니까. 가만히 있네. 어우. 좋으신가봐요. 좋으신가봐요. 고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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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거 다 했으니까. 양치질. 양치질도 해야지. 오랜만에. 자 기다려. 거기에. 어. 간다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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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안돼. 가만히 있어 거기. 자. 이불. 이불 밖으로 나가면 안 돼. 짠데. 여기 있어. 아. 짜는게 있어. 짜봐. 짜봐. 오. 됐어. 아. 진짜. 애기 키우는거야 완전. 다 해. 올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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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씨. 먹어도 되는거지. 응. 그치. 안돼 안돼 안돼. 이불 와. 응. 여기서 해. 자아. 올려. 올려. 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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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흑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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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잘하긴 했네 힘들어서 차 한번 오실게요 나중에 아프면 힘들어 잇몸이 너무 녹는데 얘네는 그렇다던데 거부해 하지만 어떡해 어쩔 수 없어 너가 이길 수는 없고 내가 이겨야지 네가 이길 수는 없고 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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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이상해 기분 이상해 기분 이상해 응 다시 한번 넣고 어 됐어 그래 됐어 가 가 가 아